원점프 스매시 상태에서도 속임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난이도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해야 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자세나 동작을 적절하게만 잘 활용하시면 원점프 형태, 가장 급박하게 스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속임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속임수를 쓸 때는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여유가 있거나 충분히 처해 있는 상황을 순간 이해했다면 모션을 써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션을 쓸 때 유연 부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스매시 동작이 스매시, 탑법으로는 스매시가 기준이고 스매시에서 속도 조절, 힘을 빼게 되면 드롭에 대한 모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드롭 자세에서 약간의 동작, 채공 시간을 가지면 크리어에 대한 모션, 속임수가 나옵니다. 동작을 보면 이렇게 되죠. 자세를 잡고 일반적으로 스윙하면 스매시. 기다리면 드롭을 자세로 보면 드롭이에요. 동작 자체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이 자세에서 스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튕겨주는 게 일반적인 속임수. 드롭을 하려다가 크리어로 보내는 일반적인 속임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스매시, 스매시는 강한 동작인데 이 강한 동작을 순간 속도를 죽여요. 순간 속도를 죽이게 되면 스매시로 생각하다가 드롭으로 가기 때문에 수비 위치, 수비 위치가 약간 후위 쪽으로 빠져 있으면 거의 이 모션에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동작을 원점프에 접목을 시키면 그렇게 속임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동작이 좀 어렵긴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 동작의 어떤 한계 때문에 조금은 제약이 있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게임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범을 한번 보죠. 일단 원점프하고 모션을 줘서 크리어로 넘어가야 돼요. 한번 줘보시겠어요? 가서 점프해서 일단 점프하고 채공시간을 갖고 튕겨줘야 돼요. 이 자세에서는 놓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밀었을 때 대체적으로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일단 점프하고 채공시간을 갖고 튕겨주면 됩니다. 준비 물론 이제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동작도 좀 빠르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크리어에서 크리어에서 드롭 형태를 보여주고 다시 크리어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세로 보면 한번 공을 치려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튕겨준다는 거죠.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점프해서 그 동작만 접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프해서 채공시간을 갖고 튕겨주죠. 한번 더 자, 쫓아가서 이렇게 속임수는 사실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타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까지 속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타법인데 크리어도 그런 타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크리어만 있는 게 아니라 드롭도 있는데 드롭 한번 보겠습니다. 드롭은 스매시, 스윙에서 강한 스매시 스윙에서 갑자기 스윙 속도를 죽여서 공을 치는 그런 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원점프로 점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난이도로 보면 아주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정도는 일반인들, 일반 동호인분들이 상당한 연습을 해야지만이 가능할 정도고 선수 생활을 했던 코치분들이나 일반 지도자들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작을 한번 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모션도로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을 7년의 시점에 갑자기 스윙 속도를 죽여줘야 되거든요. 이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반 누구나 다 강한 속도로 스윙은 가능하지만 공을 치는 시점에서 갑자기 스윙의 속도를 죽여서 공을 살짝 친다는 거는 상당한 기술적인 섬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속도 조절을 잘못하면 공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공이 애매하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속임수를 주려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몰라도 공이 좀 안 넘어 가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공의 속도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동작에 대한 걸 잠깐 보셨는데 속임수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타법은 아닙니다. 정작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게임이 좀 정석적인 플레이에서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상대의 어떤 대비가 만반의 어떤 준비가 돼 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끔 상대방의 어떤 균형성 안정감을 깨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속임수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속임수를 썼을 때 적절하게 쓰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만 속임수 자체가 무리수거든요. 기술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고서도 실점으로 갈 수 있는 득점을 잃는 거죠. 실점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원점프 스매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매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시 속임수를 가미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련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해볼 만한 그런 기술이긴 하지만 충분히 연습한 후에 활용하시는 게 경기 결과에 여러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